네 오늘은 제가 찐 숨은 맛집을 발견했습니다. 부산 연산동 쪽에 정성담음이 하는 덮밥 맛집으로 왔는데요. 마재덮밥, 마재소바, 규동 덮밥이 굉장히 맛있는 곳인데요. 특히나 위생등급 식약처에서 매우 우수를 줬습니다. 매우 우수 정말 받기 힘든 점수인데요. 위생도 정말 청결하고 저는 마재덮밥, 마재덮밥, 규동 여러가지 주문했는데요.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웬만한 마재덮밥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 포장 가능하고 배달도 가능합니다. 주문이 정말 많이 들어오시더라고요. 5점짜리입니다. 그리고 안락동 쪽에서 정성담음이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